안녕하세요. 속속 운영 크리에이터 엠진 한정우입니다. 오늘도 Easy to Long Korean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Spare Time인데요. Spare 하면 여분의 Time 하면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가시간 남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Spare Time라고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여분의 타이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I have time now before my customer meet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I have free time now.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는 자유시간을 가진다. 우리말로는 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Before my customer meeting. 나의 고객회의 전에. 고객과의 회의를 하기 전에 약간의 짬이 자유시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I am too busy and can't afford to take a break. 이렇게 나왔습니다. I am too busy. 너무 바쁘다. And can't afford to take a break. afford to 하면 아주 일상사로서 굉장히 많이 쓰는 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생활에서 어디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할 여유가 없다. 뭐뭐할 형편이 된다. 자, can't afford 하면 뭐뭐할 형편이 안 된다. I can't afford it. 이렇게라도 많이 씁니다. 자,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휴식을 취하다. 뭐 여과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자,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다. 짬이 나지 않는다.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If you have time. 자, 시간이 있으면 Let's have coffee together. 이렇게 하겠습니다. If you have free time. 시간이 있으면 If you have time. 시간이 있으면 Let's have coffee together. 자, 같이 커피 한 잔 합시다. 자, 커피이자 커피를 마신다 할 때 Drink coffee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Have coffee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Eat breakfast보다는 Have breakfast. Have eat lunch보다는 Have lunch를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Have time 나왔는데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ti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몇 시냐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the time? 이 더를 붙여서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를 붙이고 엄붙이고에 따라서 시간이 있냐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잊지 마시고 기억을 만약에 못 하실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What time is it?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부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 설명을 보면은요. 짬 Literally means a small gap between two things 자, 짬은 literally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means a small gap 작은 gap 틈을 얘기합니다. between two things 자, 두 가지 사이 자, 두 가지 사이의 작은 틈을 얘기한다는 의미죠.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in spoken Korean 자, 말로 하는 자, 한국말로 짬은 can be used to 자, 사용될 수 있다. indicate short free time 자, 짧은 자유시간 짧은 시간을 나타내기 indicate 하면 나타내다 지시가 나죠. 그래서 약간의 짬 약간의 자유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between a busy person work appointment 자, 바쁜 사람의 work appointment 업무 약속 업무 약속 이죠. 자, 업무 약속 시간에 그 약간의 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뭐 공부할 때나 뭐 일할 때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짬을 표현을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free time, spare ti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강의했고요. 내일도 Korea Times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